아까 잠깐 제가 사실 이 펑펑이라는 첫 곡 펑펑이라는 노래가 이별 노래인데 그 2절에 가네요 점점 멀어져 가네요 그 가사가 있었어요. 근데 여기 계신 분이 가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살짝 어 나 이별 노래인데 감정을 잡아야 되는데 웃겨가지고 티 안 났죠? 네 아쿠아병 가사 표현이 잘 된 거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. 네 좀 더 이뻐지면 어떡해요. 아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이쁘죠? 그래서 사람일 때 노력을 해야죠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석촌오수 벚꽃축제는 제가 처음으로 와봐요. 그래서 아까 뭐 강동구 시민 강서구 시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용산구인으로 되고요. 아니 거기에도 참 강의실이 흐르는데 또 호수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번 이렇게고 있는нос일이 많아 우리가 또 그의 마음이 내가 안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은 1년, 2년, 2년, 3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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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년, 4년, 3년은 우리 짐다. 지금은 운명이 달라 서로 다루 두 길을 가지마 네가 애국하길 바랄게 아주 먼 곳에서 보이지 않게 내겐 전부 아마 나는 아직 어릴까 봐 그런가 엄마야 나도 왜 자꾸만 기다리지 엄마야 나도 왜 갑자기 보고 싶지 내걸 우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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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